그 친구들 주 앞에 남아서 마음을 찬양하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가 더 문제일기 위해서 어제 쉬는 날이 되고 주 앞에 나와 연습한 우리의 펜찹장으로 주문하시지요. 다시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하게 오셔서 김상훈 선생님이 저희도 주의를 썼습니다. 그가 많이 마음이 떨리고 부르는데 그만 간절한 걸 주시고 더욱더 좋아지는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들도 끊임하게 하시며 당겨서 수아인들이 유지니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힘주어 끊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 비교가 하나 또 워싱과 끊임없이 아버지 찬양인도 성가들에게 모두 다 존재에서 이번방까지 함께 하자여서 복관함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키톡이 있도록 주님 다가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또 성가를 향한 우리 한 팀장으로 수아진다고 박수를 통해 할까요? 오늘 연휴가서 공개하거든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장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데 박수를 칠 때 대장국이도 죽고 또 박수를 치면 상대방이 동료로도 하고 황당하게 연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황당하게 연방을 주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3차 내로 도착을 드리는 제목이 뭐죠?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태복음 19장 13-18절까지 이 성학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18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18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세 아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아라고도 하고요 에르미아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대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뒤에 친구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 대답은 사랑해서 남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 내가 이 반성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성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은 의무의 범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성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반성이 뭘까? 그리고 의무의 범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기지 못하게 될까? 이런 두 가지를 복사님하고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부르실이 가능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교회 아 십자가가 생각나는군요 또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복사님이 생각나 엄마야 고마워 교회하면 복사님이 생각나는구나 또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또요? 어?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렇군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아마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얘 빨리 일어나 얼른 친구 교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 좋은 친구들 있죠 그쵸? 대개 그럴 때는 교회하면은 건물을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인천 순공의 이 건물을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은요 그리고 또 인천 순공이라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예외당 건물이라는 의미에요 어머? 그러면 교회가 뭐죠? 교회는 보세요 이 석탕의 신약은 원어가 헬라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하로 기록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극인데 헬라하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하는 에클레시아에요 지금 여기 영어처럼 써있는데 이게 헬라하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럼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여 사람이여? 다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건물이여 사람이여?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장의 고린도전서 1장 끝에 너희를 불러 우리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와 동으로 불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싶다 심실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거에요 그리고 기부대국서 1장 부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사람의 모임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감이 형제 소스델레는 보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 교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반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명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냐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아,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 역시 멋져요 아세요? 거룩이라는 반응은 하나님께 밖에 미칠 수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영양성으로 죄가 만든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그리고 성도라는 뜻으로 거룩할 성 우리 도어는 거룩한 불이 그럼 우리처럼 죄가 만든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단언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명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요? 아멘 내 안에 성명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불이라고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뜻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명님의 교회는 곧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로 거룩하여 주고 거룩한 불이 성도라고 부르시면 이불은 사들과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또 각처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충주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부르시면 받은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요 아니 사랑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랑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사람 부르심을 이룬 사람의 모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부르심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부르라 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열두체사대에 신혼되도록 주는 시작 주는 아침 안 먹고 왔구나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큰 목소리로 주님 주님 그리스도씨 사례되신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니 음부의 번대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겠대요 앞에 한번 보세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뭔지 궁금하죠 이상하다 교회가 분명히 공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르심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되려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반석이 뭘까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 위에 부른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지 반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뭘까 반석이 뭘 것 같아요 이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게 있어요 반석에 대해서 천주교하고 우리 지금 계신 분하고 입장에 나와요 어떻게 사는지 먼저 천주교하고 봅시다 천주교회는 이게 지금 로마의 바튀판에 성베드로 대형사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이죠 열쇠 모양이고 이거를 옆으로 돌리면 열쇠모양하고 똑같아요 왜 열쇠모양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했지만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라 이랬거든 누구에게? 베드로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거 첫 클리어는 이 반석을 누구로 보느냐면 베드로로 베드로로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느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변명이 뭐냐면 게바잖아 게바 너는 게바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게바가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교회를 오호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기시고 베드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네 베드로가 교회에 비춰가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임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이게 베드로 송단인데 베드로 송단이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이 베드로 동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동산에 지금 뭐를 가지고 있나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제 1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죽고 나서 계속해서 그 교황이 하나씩 로마에서 아니 로마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씩 세워지죠 그 로마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가고 굉장히 막강한 권해사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말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황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랑 사랑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말해 줄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사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베드로처럼 교황을 쭉 세우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잘 봐요 자 이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여기가 좀 풀었어요 베드로 네가 지금 고백한 신앙은 반성과 같이 확실하구나 내가 보면 반성같이 형부분으로 한 신앙 고백의 기초의예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무엇을 위해 생각했대요 무엇을 위해 기초의예 기초의예 무엇을 위해 기초의예 신앙 고백의 기초의예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곧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초요 요건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 교회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페트라 이게 반석인데 이걸 여섯 명사라고 했잖아요 이 반석이 되는 거가 뭐냐 신앙 고백의 기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이 물고기가 헬라오 니쿠스예요 그래서 아마 믿는 사람들 차 뒤에 보면 이 물고기 모양에 이 심벌이들을 붙이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을까요 봤나요 혹시 봤나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 전주로부터 엄청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주라고 부른다고 핏방을 받으니까 그리고 막 보내서 쫓겨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들어갔어요 카타콤 들어갔어요 카타콤은 지하에 있는 무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 있는 그 무덤에다가 다 사람을 넘어왔어요 그리고는 장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신성하다고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그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이 환란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로마가 어디로 갔었냐면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 3백 명까지 약 10백 명까지 여러분 핏방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숨어가지고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자기들만 생활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안 들렸어 아 먹을 거 다 주면 하하하하 그렇구나 먹을 거만 다 해결하면 가능하구나 하하하하 이 사람들은 물론 그거 먹어야 사니까 중요하죠 그러죠? 근데 지하 구동으로 들어갈때는 내가 먹고 내 생명을 보살하니까 그러는 거 뭐야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신앙의 의무를 신앙을 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파타콤의 벽에 보면 이 물고기만 익투스가 굉장히 많이 그려있대요 이유가 뜻이 뭔지 아닙니다 이게 혈라고 익투스란 말은 불고기인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이 뜻은요 이 앞에 문자들 앞에다 이니셜 설명서 쓴거에요 이게 헬라가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쏘테르 이거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프라이스 크라이스트 테오스 다 히오스 선 쏘테르 무슨 뜻이죠? 예수 예수 크리스토스 헬라님이 앞에 구원합니다 이거 헬라로 앞자들 만나서 익투스가 되는거에요 이해 됐나요? 물고기는요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네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하고 깨어있자 정신차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자 이움이 익투스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 익투스가 초대 사독교회에 초대교회에 신앙고백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신앙고백이 예수께서 예수님의 교육을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가 나면 어떤 관계니 이렇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나요? 네? 심판자 아 심판자 네 제림하실 때 심판의 관계를 가지고 오세요 심판자 또 우리의 뭐가 되시나요?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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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막태용 신술장 신술장 말하자면 주는 주는 무슨 뜻일까?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역시 구원자 예수님이야 나의 주인은 나예요 맞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인가?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로 기름고음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양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름고음을 주시지 않으냐고 성령의 기름고음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1개의 왕 선지자 가르치시는 선지자 대대세상의 몸으로 이스라엘 삶중질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꿈을 맞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가셔 어디든지 함께 가시면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서있는데 내가 내가 행군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나만 딱 하면 나에게 유익이 오고 그 순간이 모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거짓말 해 바로 거짓말 하면 나에게 훨씬 유익이 되고 이거 막 넘어가는데 아 유혹이 지나가 여기에서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음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면 그걸 이겨야지 나한테 불리기 원지라도 정직해야지 그치? 정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면서 거짓말을 숨만큼 꿀떡 해버리는 거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죄만을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버리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는 건 나의 그리스도 없으라고 너무 가까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매일 지내는 생활 그래서 염려나 걱정하지 않냐고 내 아는 성경님이 이끌하시는 대로 이끌임을 받아서 사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돼요 나는 죽겠어요 라고 이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풍갑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풍갑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갖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로 누구 교회? 우리는 누구 거?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보세요 지금 우리 작년에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꼭 똑같은게 찬양했잖아 찬양하고 성가자가 찬양하고 나갑니다 이것만 정보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해야 맞을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놓은 선생님들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와서 왜 누나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누나는다고 생각해? 왜 누나는다고 생각해? 가사에 집중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 왜? 찬양이 찬양이나 이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도전하는 게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리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음날께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네는 우리들 흑동이 누구를 응시켜야 되느냐 나의 주인 대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응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흑부의 권세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흑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7학자 된다 또 내가 내가 내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성에 내게를 세워주니 흑부의 권세라 이기지 못하리라 흑부의 권세라 흑부의 권세라 흑부의 권세라 여기 쏘나세요 산돈과 지옥의 권세고 죽음의 세력 인간이 에덴 통산에서 죄를 지으므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에 따라서 들어왔어요 죽음에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엄청난 두려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잖아요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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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호날면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사람 발휘가 함부로 그렇게 했다거나 우리에게 자꾸 늘지 못해 지금 당장 사람 발휘가 쫓아와서 예수 안 믿는다는 흑부의 권세가 감사합니다.